네 안녕하십니까 강황국입니다 그 지난번에 제가 자산 배부를 어떻게 하는가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즈로 어떻게 하면 자산 배부를 할 수 있는가 그거를 한번 영상으로 만들었었는데요 요번에는 마켓 타이밍 이동평균 상대 모멘텀 절대 모멘텀 듀얼 모멘텀 그런 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투자 10개명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은 10개명 중에서 8개의 백테스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왔습니다 백테스트를 직접 막 돌리지 않으면은 투자에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라고 저는 흉량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남이 한 백테스트는 내가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정적인 위기가 올 때 그 결국은 투자 전략을 못 믿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테스트는 무조건 내가 직접 해야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투자 실력이라는 것은 바로 백테스트를 몇 번 했나 그거와 정확히 비례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그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를 내 경험으로 직접 체험하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아 이 전략은 안 되는 거구나 어 근데 내 돈은 왜 100만원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10만원밖에 없는 거지 이러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려봐야 됩니다 투자에서는 실전도 중요하지만 이론이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하루 한 번이라도 백테스트를 하세요 5분이라도 하십시오라고 제안을 해드린 겁니다 저는 이번에 제가 49번 영상에서 소개한 팩터 모멘텀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 마켓 타이밍을 적용을 하는가 어떻게 백테스트를 하는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팩터 모멘텀이라는 게 물론 여러분들은 제 49번 영상을 다 보셨겠지만 혹시 안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은 뭐냐면은 한국에서도 투자 전략의 스마트 베이터 ETF라는 것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코리아 밸류 ETF 이런 것을 사면은 한국에서 좀 퍼나 PBR나 PCR가 낮은 이제 그런 주식들을 그 사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ETF를 사면은 저 퍼 저 PBR 저 PCR 주식에서 나오는 수익을 제가 그대로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난번에 49번 영상에서 주장한 얘기는 이 전략들도 모멘텀을 따른다 최근 잘나간 전략들이 미래에도 계속 잘나간다 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논문으로 쓰신 분들이 근데 한국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를 어디서 받는가 그 MSCI 머겐 스테일리에서 그런 데이터들을 받을 수가 있고요 머겐 스테일리는 우리는 아무도 몰랐지만 1990년대 중반 말부터 바로 이런 한국의 팩터 수익 그러니까 한국에서 저 PBR 주식에 투자했으면 수익이 어떻게 나왔는가 한국에서 모멘텀이 좋은 주식에 투자했으면 수익이 어떻게 나왔는가 한국에서 변동성이 낮은 주식에 투자했으면 수익이 어떻게 나왔는가 한국 우량주에 투자했으면 수익이 어떻게 나왔는가 그런 것을 이미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거를 어디서 다운을 받을 수 있냐면요 바로 여기 머겐 스테일리 홈페이지에서 그 뭐야 여기 이 링크를 한번 잘 보시고요 요거는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놓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End of Data Country라는 데 가보면요 End of Data Country 여기를 보면 이제 구분을 합니다 마켓은 한국은 이제 선진국이 아니라 개발도성국이잖아요 emerging market 이라고 하고 currency는 로컬로 하는게 좋습니다 우리는 원화로 얼마나 벌었나 이게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s off는 그럼 최신 데이터를 놓으시고 사이즈도 그냥 스탠다드 그 뭐야 대형주 중형주로 하고요 여기서 그 인덱스 레벨은 글로스로 하는 것이 일단 좋습니다 그리고 글로스라는게 이게 한마디로 이제 배당 수익도 다 포함이 된거에요 그래서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음 이건 괜찮고 그 인덱스 수이트 여기서 보시면은 그 여기 그 팩터 하이 엑스포저부터 좀 이제 그 그 투자 전략들의 수익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여기 Enhanced Value 라는 걸 누르잖아요 서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Korea Enhanced Value 라는 전략이 나옵니다 이것도 제가 뭔지 한번 찾아봤는데 대체적으로 한국에서 그 PBR, PER, PCR 낮은 주식에 투자하는 이제 그런 전략이 Korea Enhanced Value 전략입니다 이걸 한번 눌러보면요 이 전략의 히스토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저에게 알고싶은거는 자 그러면은 Full History 를 하고 Index Level Gross 맞고 Local Currency 맞고 Daily로 눌러보면은 자 이제 1997년부터 이 전략의 수익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한국에서 저 PBR, 저 PBR, 저 PCR 주식에 꾸준히 투자를 했다면은 1997년에 처음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거의 한 20배 정도 먹었죠 20년 동안에 그죠? 이런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를 다운배를 수가 있어요 다운을 받으면은 이런식으로 네 다운을 받고 그러면은 이 전략에 자산가치가 나옵니다 1997년 11월 28일에 1000으로 시작해가지고 자산이 꾸준히 조금씩 늘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늘어가지고 쭉 늘고요 아 이제 많이 넘어가니까 보이지도 않네 자 넘어가서 자 2019년 1월 31일에는 이 전략이 19,272로 마감을 합니다 여기는 배당 수익도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은 2018년 4월 30일이 가장 높았죠 21,200까지 올라갔다가 그 후에 한국 시장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17,000까지 꾸꾸라졌다가 다시 19,000까지 회복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그 데이터를 다운 받았으면 요거를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에 올릴 수가 있죠 그죠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음 여기서요 여기가 아니네 음 그렇지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 가가지고 그 여기 제 이름이 있는데 눌러서 킹캉이잖아요 제가 킹캉 자 임포트 벤치마크를 누르고 자 여기서는 그냥 제가 이름을 코리아 테스트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그 다운 받은 그 데이터 이름을 바꿨어요 코리아 엔엔스트 밸류라고 넣고 조금 전에 보면 이게 월별 그 주가였죠 그러니까 이제 수익률 데이터가 아니고 주가 데이터였습니다 누르고 그럼 뭐 이제 티커를 하나 줘야죠 뭐 코리아 테스트라고 하고 그리고 예스라고 누르면은 여기 어디 올라와 코리아 테스트 여기 올라왔죠 그죠 199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데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이거를 자산배분을 할 수 있어요 요것도 한번 반복을 해보죠 자 백테스트 에셋에 로케이션 여기 위에서 누른 다음에 코리아 테스트라고 있죠 자 여기서 100%에 올빵을 한다고 치면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뜹니다 1998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투자를 했고 그럼 우리가 복리 수익 15.6%를 먹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MDD가 60%가 나오네요 그리고 샤프지수 0.56 한국보다는 한국 시장보다 월등 높죠 그죠 그리고 뭐 드로우다운 같은거 좀 보면은 아 오케이 이때 1998년에 뒤통 깨졌고 2000년도 한번 왕창 깨졌고 2008년도 왕창 깨졌는데 이거를 다 불구하고도 공립 15%가 나온 그런 훌륭한 그런 전략이었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 고통순환이 나오네요 99년 7월부터 2001년 9월까지 2년동안 뒤통 깨지다가 그 뭐야 에 본전을 회복하는데 또 2.2년이 걸려가지고 결국은 그 4년 5개월동안 고생했다 이런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느낄 점은 이 전략은 대체로 좋은 전략이죠 왜냐면은 저 PER 저 PBR 저 PCR 전략에 주식에 투자를 하는 그런 전략이고 20년동안 20배를 벌 수 있는 전략이었는데 근데 이 전략도 재수 없을 때는 4년 5개월동안이나 본전을 회복하는데 기다려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딱 보셔도 투자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이렇게 개량투자 룰 베이스 투자가 얼마나 어렵고 룰을 버티기 어려운가를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오케이 근데 오늘의 TMR은 사실 그거는 아니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제가 머겐스테인리에서 다른 데이터들도 좀 찾아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인덱스 레벨 여기가 아니지 그 인덱스 스위트에서 보시면은 뭐 음 여기 뭐 미니몸 몰아틸리티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이 적은 그런 그 한국 주시도 여기 있구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있고 그리고 음 여기 보면은 무슨 뭐 리스크 웨이티도 있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그 지수를 만드는데 변동성과 베타가 적은 주식에 비중을 좀 크게 둔 이제 그런 그 지표라고 보실 수도 있구요 보면 여기 퀄리티도 있고 한국 우량주 이렇게 나오구요 코리아 퀄리티 이렇게 나오고 모멘텀도 있습니다 모멘텀도 있구요 이렇게 코리아 모멘텀 이렇게 지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얘네들을 다 다운받아가지고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에 다 올렸습니다 그건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구요 그 중에서 한 90년대 말부터 데이터가 있는게 딱 4개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enhanced value 그게 있었고 모멘텀이 있었고 퀄리티 우량주 지표 그리고 리스크 웨이트 한국에서 좀 변동성과 베이타가 적은 주식에 비중을 크게 한 그런 지수 그 4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4개를 데이터를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에 올렸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상대 모멘텀 듀얼 모멘텀 절대 모멘텀 이런거를 마음껏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툴즈에 보시면은 이 밑에 마켓 타이밍 모델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클릭을 하구요 자 보면은 이거부터 해보겠습니다 Moving averages for portfolio 자 여기서 그 심볼이 하나는 제가 call and value 이라고 저장을 한 걸로 알고 있구요 이 korean nst value 제가 이렇게 저장을 했구요 그리고 korea mom이라고 모멘텀 지수를 저장을 했고 그리고 korea call이라고 제가 퀄리티 지수를 저장을 했고 그리고 kore risk라고 그 리스크 지수를 저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 25%를 투자를 한다고 치고 그 이 위에 무엇인가 일단 start and end 제가 설명드릴 필요 없고 initial amount 만불이라고 시작한다고 칩시다 자 그럼 여기 중요한거는 out of market asset 한마디로 우리는 이 4개 자산에 각각 투자를 하되 상승장에는 투자를 하고 하락장에는 빼는 그런 전략입니다 상승장은 moving average 그러니까 이동 평균으로 이제 평가를 하구요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buy signal price 가격이 이동 평균보다 높았을 때 우린 들어간다 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안 들어가고 쉴 때는 뭐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서는 제가 또 한국 예금 수익을 제가 이미 입력을 해놨어요 korea cash라고 해가지고 했고 자 그러면 이동 평균의 기준은 무엇인가 여기 보시면은 그 한달부터 아이고 36개월까지 쭉 나옵니다 일단 뭐 3개월로 한번 해보죠 그리고 이제 한달에 한번 이게 상승장인가 하락장인가 이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 오케이 signal asset는 뭐 다 괜찮은 것 같고 이 signal asset는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는 우리의 전략들의 그 가격이 이동 평균보다 높냐 낮냐 그거를 보는 건데 이제 이거를 예를 들면은 커스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커스피가 상승장이면은 우리는 들어가고 하락장면 빠지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signal asset를 바꿀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커스피를 넣으면 되고요 오케이 그렇다 치고 네 그러면은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요 네 뭐야 아 그렇지 오케이 same investment로 하고 자 테스트를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이 나오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 빨간 게 그 이 네 개 전략에 각각 25%를 투자한 이제 그런 전략이고요 파란색은 그 각각 25%를 투자를 하되 상승장에 들어가고 하락장은 예금으로 빠지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복리수익이 거의 똑같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MDD는 확실히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 그냥 네 개 전략에 착실히 25%씩 투자해 가지고 쭉 갔으면은 MDD가 48% 나왔는데 우리가 치고 빠졌다 그러니까 이제 이동 평균으로 치고 빠지는 전략을 하면은 MDD가 30% 줄어들고 변동성도 23%에서 15%로 줄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랍프 지수는 확실히 높아졌죠 0.55 대 0.44로 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동 평균을 통해서 절대 모멘텀을 적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그 한마디로 Korea Enhanced Value 저 PBI, 저 PE, 저 PC에 투자하는 그런 전략이 있는데 얘네들이 3개월 기준으로 상승장이면은 그러니까 3개월 이동 평균보다 가격이 높으면 투자를 하고 3개월 이동 평균보다 가격이 낮으면은 투자를 하지 않고 예금을 하고 있는 그런 전략이죠 그런 전략이 수익은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MDD와 변동성은 줄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극명하게 차이가 나죠 2008년에 그냥 해벌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여기서는 절반 까였는데 그 우린 이동 평균을 써가지고 하락장에서 많이 피해갔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에 그러면은 이거를 3개월을 기준이 아니라 딴 거를 기준으로 한다 6개월로 하면 어떨까 이런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6개월로 하면요 네 전략이 그러니까 절대 모멘텀 전략이 그 그냥 4개 해벌리에 투자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낫다라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수익도 조금 더 높아지고 그리고 MDD도 확실히 좀 떨어졌네요 샤프지수도 올라가고 그리고 그러면 그거를 예를 들면 뭐 10개월로 한다면은 어떨까 음 음 10개월 전략은 그래도 수익은 거의 비슷한데 MDD가 떨어지고 샤프지수가 좋아졌다 절대 모멘텀 전략은 통하는 것 같네요 그죠 뭐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두 달로 하면 어떤가 두 달로 하면은 네 두 달로 해도 샤프지수가 좀 올라간 것처럼 보이고요 그럼 뭐 뭘로 하면 8개월로 하면은 네 8개월도 수익이 높고 샤프지수가 좀 더 높아졌네요 오케이 네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동평균으로 그 음 상승장 하락장을 구분하고 상승장만 투자하는 절대 모멘텀 전략 이동평균으로 기준을 내는 거 전반적으로 괜찮아 보였습니다 수익은 뭐 대충 어피스트한데 일단 변동성은 줄고 그리고 그 MDD도 좀 줄어드는 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그 이 4개 전략을 가지고 절대 모멘텀 하는 전략 일단 패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다음 전략 여기서 이게 조금 전에 모빙에버레스 포 포트폴리오에서 우리가 이제 그 절대 모멘텀 전략을 이동평균으로 한번 돌려봤죠 이동평 자격이 이동평균보다 위에 있으면은 매수 밑에 있으면은 예금 보유 이런 전략이었습니다 자 Relative Strength를 보면은 요거는 이제 상대 모멘텀 전략이에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미리 그 4개 그 티커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가 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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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ng 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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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 결정 상대 모멘텀 잘 안 통했네요. 참패했습니다. 2000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9년 동안 전략을 돌려봤는데요. 여기 빨간 거 이 equal weight portfolio를 보시면 이 4개 전략에 무식하게 4분지 1씩 투자를 했으면 봉인 10%를 볼 수가 있었어요. MDG 48% 그런데 상대 모멘텀을 했다. 최근 3개월 수익을 보고 가장 잘나간 한 놈의 몰빵을 했다. 그 전략을 했으니까 갑자기 봉인 10%가 7.5%로 떨어지고 MDG 62%로 올라가고 변동성도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꽝이었죠 한마디로. 샤프지수가 떨어졌습니다. 0.45에서 0.35로. 별로 안 좋았죠. 그죠? 3개월을 만약에 딴 걸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6개월 대비? 6개월로 봐도 샤프지수가 똑같은 거 보니까 타이밍 전략이 진 겁니다. 타이밍 전략은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건 여기 고려가 안 돼 있거든요. 그거를 고려하면은 분명히 그냥 4분째로 진득하게 들고 있는 것보다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12개월. 한번 해보죠. 12개월로 하면은 12개월은 조금 통했네요. 샤프지수가 좀 올라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6개월은 안 통하고 12개월은 통했다. 그러면은 상대 모멘텀 전략이 통했다고 볼 수 있는가? 뭐 그렇게 볼 수가 별로 없죠. 그죠? 한 달은 어떤가요? 자 한 달. 음 한 달은 그래도 조금 통했네요. 아 안 통했네요. 샤프지수가 줄어들었네요. 오히려. 그러니까 상대 모멘텀 전략은 일단 별로 잘 안 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4개의 전략을 가지고 상대 모멘텀을 해봤더니. 음 그러면요. 여기 보면 싱글 피리오드가 아니라 멀티플 피리오드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멘텀 기준을 딱 하나의 기준으로 했죠. 석 달 또는 6개월 또는 9개월 뭐 12개월 이런 식으로 했는데 멀티플 피리오드는 여러 개를 동시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최대한 5개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한 달, 두 달, 석 달, 네 달, 다섯 달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 비중은 다 20%로 주고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를 또 보면은 웨이트 페포먼스가 있고 웨이트 랭크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하면은 웨이트 페포먼스라고 치면은 이 자산들이 이제 최근 한 달 수익률, 최근 두 달 수익률, 석 달 수익률, 넉 달 수익률, 다섯 달 수익률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다 이제 그 수익률의 수치가 나오겠죠. 다섯 개 수치가 나오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평균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균 최근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달 평균 수익이 가장 높은 그놈의 투자를 하는 그런 전략이죠. 그렇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꽝이었네요. 그렇죠. 샵 기세가 줄어드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대 모멘텀 전략은 잘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은 네 개 중에서 이렇게 그 평균 수익이 가장 좋았던 거기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그 상위 두 개에 한번 투자를 해보자. 이런 것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좋아지는 게 있나? 좋아지는 게 별로 없었네요. 그 뭐 이런 식으로 뭐 많은 시뮬레이션 할 수도 있습니다. 1, 2, 3, 4, 5개월에 6, 7, 8, 9, 10개월로 한번 해보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했는데 이것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딱 보시면은 절대 모멘텀은 계속 지표를 변경해서 백테스트를 해봐도 왠지 되는 것 같고 상대 모멘텀은 뭘 굴려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중요한 거를 이제 배운 거예요. 오케이 그거 분명히 글로벌 시장, 미국 시장에서는 이 전략의 상대 모멘텀은 제대로 된다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잘 안 통하네. 한국은 절대 모멘텀만 통하네. 이런 거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게 아이고맨 데이터 업로드를 조금 전에 살펴봤고요. 어떻게 데이터를 업로드 하는지 포트폴리오 이동 평균을 하고 절대 모멘텀을 한번 해봤습니다. 상대 모멘텀 조금 전에 봤고요. 자 그러면 제가 절대 모멘텀의 또 다른 차원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기서 마킷 타이밍 모델에서 듀얼 모멘텀으로 가보세요. 이제 갔어요. 그죠? 여기서 이제 이 4개가 아니라 이제 한놈만 보면 절대 모멘텀을 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서 이제 코리안 NSV 지표를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여기 Outer of Market Asset 그러니까 하락장에는 우리는 한국 예금을 보유하고 있겠다라고 적었습니다. 여기서 일단 싱글피리오도 단순하게 가보죠. 12개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보통 절대 모멘텀으로 사용할 때는 지금 주가랑 12개월 전 주가를 보고 비교를 하죠. 어? 지금이 1년 전 기존보다 올랐네 하면은 상승장 아니면은 하락장 하락장에는 예금 보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죠. 따단 해보면은 음 절대 모멘텀 이게 절대 모멘텀 전략입니다. 1년 기준으로 했는데 네 보면은 그래도 샤프 지수가 미세하게 올라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NDD가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소중 편차도 좀 줄었거든요. 음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 수수료를 빼면은 남는 거는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냥 가만히 20년 동안 이 지수를 보유하는 것보다는요. 그러면은 여기서 예를 들면 12개월이 아니라 뭐 6개월로 바꿔보면 어떨까? 아 6개월로 하면은 절대 모멘텀 전략이 좀 잘 통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샤프 지수 10.7위로 올라가 버렸고요. 그 수익도 한 12에서 14% 늘었고 그리고 표준 편차도 많이 줄었고 26에서 19로 줄었고 MDD도 59에서 25로 줄었습니다. 절대 모멘텀은 역시 되는 것 같네요. 자 여기서 3개월로 줄이면 어떨까? 3개월로 줄이면은 네 더 뚜렷히 잘 되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뚜렷진 아니네. 13에서 15로 올라가고 그리고 MDD도 37로 좀 줄었고 샤프 지수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코리아 엔헨스트 밸류라는 그런 전략에서는 절대 모멘텀이 먹히는 것 같았습니다. 절대 모멘텀을 지금 저희가 과거 수익률으로도 한번 해봤고 이동 평균선으로 해봤는데 일단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러면 다른 지수 코리아 모멘텀 지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굉장히 잘 먹혔다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코리아 모멘텀 지수는 1996년부터 2018년까지 복리수익이 8.4% 정도 나왔는데 절대 모멘텀을 집어넣으니까 수익률이 갑자기 18%로 늘었습니다. 괜찮네요. 샤프 지수 0.34에서 0.78로 크게 늘었고 MDD도 마이너스 76% 와우 에서 마이너스 28%로 줄었습니다. 음 이거를 3개월이 특별히 좋았나? 6개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6개월은 네 6개월도 네 뭐 나쁘지 않았네요. 그죠? 6개월도 괜찮았고 12개월은 12개월도 네 뭐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샤프 지수가 0.7을 넘어가네요. 한 달은 어떤가? 이런 게 좀 궁금하죠 저는. 한 달 오케이 한 달도 통하는 것 같네. 오케이 뭐 한 달, 석 달, 6개월, 12개월이 통하니까 뭐 대체로 이제 코르 모멘텀이라는 그 전략에서도 절대 모멘텀이 잘 먹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개는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국에는 그 팩터, 전략들의 절대 모멘텀은 잘 먹히는 편이고 상대 모멘텀은 잘 모르겠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듀얼 모멘텀 전략을 한번 돌려보시죠. 마지막으로 자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그 과거 수익을 통한 절대 모멘텀 전략 백테스트 하는 걸 보셨고요. 듀얼 모멘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음 자 듀얼 모멘텀 어떻게 하냐면은 이 4개 지표를 다 집어넣어야겠죠. 코르,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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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N, V, R, N, V,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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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거의 11%대로 비슷하나 일단 그 음 뭐야 표준편차는 좀 줄었고 샤프지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렇게 늘었는데 그 이 정도로는 많이 늘었다고 할 수가 없네요. 왜냐면 아무래도 그 거래비용을 빼면은 남는게 별로 없을 것 같구요. 오케이 3개월은 어떤가 3개월 은 그래도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죠. 그죠? 9에서 12로 늘었고 샤프지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오케이. 재밌네. 6개월은 6개월은 네 그래도 표준편차는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샤프지수도 도움이 됐고 도움이 됐네요. 9개월은 9개월도 수익은 비슷하나 표준편차가 줄어서 샤프지수 올라가고 MDD 줄어들고 도움이 조금 됐습니다. 12개월 12개월도 도움이 됐네요. 이것만 대충 보면은 오케이 이 4개의 전략을 가지고 한국에서 듀얼 모멘텀 하는 고전략은 좀 되는 것 같다. 라고 이제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듀얼 모멘텀이 또 절대 모멘텀과 상대 모멘텀의 집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굳이 이제 듀얼 모멘텀 할 필요가 있는가 절대 모멘텀만 돌려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 멀티플 피리오드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우리는 딱 모멘텀을 한 기간으로 봤습니다. 12개월로 보든 6개월로 보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서도 멀티플로 볼 수가 있어요. 최대한 5개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뭐 예를 들면 1, 3, 5, 6, 9, 12 이런 식으로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여기 조금 전에 웨이트 퍼포먼스가 있고 웨이트 랭키가 있었는데 웨이트 퍼포먼스는 각각 자산에 최근 한 달, 석 달, 6개월, 9개월, 12개월의 그 수익을 이제 평균을 내는 거죠. 그 예를 들면은 1개월 모멘텀이 뭐 10%였고 3개월 모멘텀이 20%였고 6개월 모멘텀이 30%였다. 그러면은 10 더하기 20 더하기 30을 3으로 나눠가지고 평균 20%가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 웨이트 랭크 오더스는 뭐냐 하면은 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이 4개 중에서 내가 1개월 모멘텀에서 1등 했어. 그리고 3개월 모멘텀에서는 2등이야. 6개월 모멘텀이면 2등이다. 하면은 그 1등, 2등, 2등 그거를 더해가지고 평균을 내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한번 돌려보죠. 일단 웨이트 퍼포먼스로 제가 이제 듀얼모멘텀을 측정하는 기준을 그 3개월, 6개월 그냥 하나로 하지 않고 5개의 포인트를 제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투자를 아예 할지 그리고 아니면은 아예 하락장이라서 빠질지 그 기준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여기 기준이 5개가 있는데 이 3개 이상이 플러스가 되면은 투자를 하게 되고 3개 이상이 마이너스가 되면은 그 뭐야 현금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예를 들면은 이 코리아 모멘텀 지수가 한 달 전과 비교해서는 플러스 석 달 전과 비교해서는 마이너스 6개월 전과 비교해서는 플러스 9개월 전과 비교해서는 플러스 12개월 전과 비교해서는 마이너스 그럼 플러스가 3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투자를 하게 됩니다. 3개가 플러스니까. 반대로 이제 1개월 모멘텀은 플러스인데 3, 6, 9, 12개월이 다 마이너스다 하면은 그러면 하락장이라고 간주하고 투자를 안 하고 예금을 보유하게 되는 그런 전략입니다. 설명이 너무 길었나 어쨌든 돌려보면은 어떻게 나오나 음 듀얼 모멘텀이 전반적으로 그냥 진득하게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고 샤프 지수가 조금 높아지기는 했으나 그리고 MDD가 조금 줄어들기는 했으나 그 대신에 거래를 중간에 많이 하기도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나 사실 이거는 좀 의문이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웨이트 랭크로 가면 어떻게 되나 아 웨이트 랭크로 가면 그래도 도움이 조금 많이 되네 복리 수익은 2% 늘었고 그리고 MDD는 줄었고 그 뭐야 음 표준 편차도 좀 줄었고 샤워프 지수가 좀 늘었네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백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구장창 그 그 파라미터를 조금씩 변경을 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 이게 백 테스팅이죠. 절대로 한 번만 해보면 아니고 여러 데이터를 계속 넣어보면서 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이제 한국 팩터 모멘텀 뭐 듀얼 모멘텀 상대 모멘텀 그 절대 모멘텀은 심지어 이동평균과 그 과거 수익률도 두 번이나 분석을 해봤고요. 요약은 이제 이겁니다. 전 세계에서 팩터 모멘텀이 통한다는데 21세기 한국에서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어허 내가 약을 먹었나 죄송합니다. 제가 약을 먹었나 보네요. 일단 절대 모멘텀은 효능이 있음 상대 모멘텀 큰 효능 없음 듀얼 모멘텀도 좀 통함 그런데 굳이 그런데 굳이 상대 모멘텀이 안 되는데 듀얼 모멘텀 필요 그냥 절대 모멘텀만 할까 모멘텀만 할까 라는 게 이제 결론이고요. 라는 것이 이제 제 분석입니다. 그래도 그냥 단순한 분산 투자를 해가지고 중간에 엔딩이 빵 맞는 것보다는 절대 모멘텀을 그래도 어느 정도 쓰는 게 어떨까 라는 것이 제 조심스러운 의견입니다. 네 요번에는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 그 백테스트도 같이 하고 그리고 팩터 모멘텀이라는 게 한국위로 통하는가 그 두 개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 동영상이 좀 혼란스럽게 되었을 수도 있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 할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내일까지는 제가 분명히 뭔가 기똥찬 거를 생각을 해놨을 겁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